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아이빔 원브랜드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아이빔 브랜드 슬로건이 내가 만든 나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반영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가 채택되신 분들의 닉네임이 이렇게 단상자에 각인이 되는데 이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에 채택되신 분들의 애칭이 아빔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전체적으로 제품력도 좋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고요 베이스하기 전에 아이빔 프리즘 립글로즈 2호 핑키쉬 골드 발라줄게요 플럼핑 효과와 살짝의 펄이 들어있는 립글로즈인데 립밤 대신 이거를 발라놔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12월 24일 어제 출시된 아이빔 퍼펙트 커버 컨실러로만 끝내줄 거예요 이 컨실러는 출시되기 전부터 사용해서 지금 한 달 넘게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겟레디미에서 보여드린 컨실러가 바로 이 컨실러인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사용해도 좋고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다크서클 부자로서 여러 가지 컨실러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저는 건성이라서 그런지 눈 밑에 컨실러를 넓게 깔아주면 뜨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라서 피부 위에 두껍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았고 밀착력도 좋아서 발랐을 때 답답함 없이 내 피부처럼 밀착되면서 완벽 커버가 되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패키지도 다른 컨실러와 다르게 튜브 타입이라서 원하는 만큼 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쉽더라고요 컬러는 홍조나 붉은기 커버를 위한 그린 컬러 잡티, 결점 커버를 위한 미디엄 컬러 다크서클 커버, 하이라이트 연출을 위한 라이트 컬러 이렇게 총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다른 컨실러를 사용했을 때 가끔 잡티 부분을 커버해도 컬러가 안 맞아서 오히려 그 부분이 떠보이거나 강조되어 보일 때가 있었는데 아이빔 미디엄 컬러는 제 피부 본연색과 잘 어울려서 부각되지 않고 깔끔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저는 컨실러를 도포해주고 쿠션이나 물먹인 스펀지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물먹인 스펀지로 세 가지 컬러를 다 발라줄 건데 가장 먼저 그린 컬러로 붉은기가 많은 코 옆부분을 커버해줄게요 발림성도 좋아서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리고 잡티 부분과 진한 다크서클 부분을 미디엄 컬러로 커버해주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다크서클 커버와 하이라이트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로만 베이스를 끝내줬는데 완벽하게 피부 표현이 되었어요 연말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컨실러는 아이빔 공식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10% 할인가인 8,100원에 제가 아까 사용한 물방울 퍼프까지 증정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속력도 좋고 성분까지 착한 저자극 컨실러라서 컨실러에 정착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지 드로잉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펜슬이라서 눈썹 그리기 되게 편한 제품이에요 평소에 눈썹을 잘 못 그리셨던 분들이 사용하셔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일자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오늘 쉐딩은 히튼필터 쉐딩 1호 클래식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사용하고 너무 좋아서 놀랐던 제품이에요 붉은기 없는 뉴트럴한 컬러 세 가지로 구성된 제품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쉐딩이에요 이 제품으로 코 쉐딩도 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이크로 슬림 브로우 마스카라 클리어 이 제품으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저는 눈썹 결 살리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게 눈썹 결을 살려주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도 요즘에 맨날 맨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 결까지 살려주고 오늘 팔레트는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코디로 멀티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 이 팔레트는 치크, 쉐도우, 쉐딩까지 가능한 팔레트인데 가장 먼저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살짝 밝혀주고 애교살에 1차적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이제 로즈 갬성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 사이즈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 되게 편하고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요 거의 매일 사용 중인 팔레트입니다 가장 먼저 이 밝은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보다 약간 더 진한 이 컬러로 뒷부분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다시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진한 다크 초콜릿 컬러로 음영감을 넣어줄 건데 제가 찾던 딱 붉은기 없는 다크 초콜릿 컬러예요 이 컬러로 눈 앞머리, 눈꼬리, 삼각존에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삼각존이랑 눈꼬리 쪽에 음영감을 살짝 이어서 넣어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뷰러 해주고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고 이제 더블 롱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 제품은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깔끔하고 길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인데 속눈썹 짧으신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마스카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 드로잉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붓이 되게 얇고 길어서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아까 사용한 팔레트에 다크 초콜릿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감을 살짝 더 넣어줄게요 오늘은 언더라인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이 글리터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로즈 감성 이 팔레트를 다시 꺼내와서 이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톡톡 발라줄게요 글리밍 아이 글리터 화이트 이 컬러를 애교살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 립은 벨벳 스무디 립 틴트 6호 미스 로즈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웜쿨 타지 않은 딥한 레드 컬러인데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아까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했었던 립콜로즈를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코디룩 멀티 팔레트에 로즈 엔딩이라는 이 컬러와 로즈 감성 팔레트에 이 밝은 로즈 핑크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빔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 제가 아까 사용한 이 컨실러 이 컨실러를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느낌으로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제가 요즘에 진짜 맨날 맨날 쓰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이랑 너무 같이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열게 되었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Merry 크리스마스! 안녕!